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건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지운 다음에 다시 깔았는데요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위치 설치 위치를 어디다 설치할까요 물어보죠 지금 이제 c 드라이브에 보편적으로 c 드라이브가 넉넉하다면 c 드라이브가 그냥 까시는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c 드라이브 밑에 뭐 oracle xe 라는 걸로 이제 설치가 된다 폴더가 이런거 확인해 주시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tns 포트 번호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전에 이제 포트 번호는 디폴트가 이제 8080 이라서 지금 이제 http 포트가 8080 입니다 요게 톰캣이랑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짝 바꿔서 8081 뭐 8089 뭐 이렇게 해서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바꾸지 않구요 저희는 톰캣 서버에 포트를 바꿔서 사용할 거에요 oracle 포트는 그냥 8080을 내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tns tns 가 이제 리스너에 되는 건데 1521 1521인데 1522로 되어 있네요 사용하는 데이터베스 서비스가 포트는 1521 이렇게 1522로 있는데 tns 포트 tns 리스너 tns 포트를 1522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원래 기본은 1521인데 1521로 되어 있나요 1522로 되셨나요 이거 보셨나요 그냥 넘기셨나요 아무것도 없으셨나요 네 어쨌든 next 에서 넘기겠습니다 next 넘기구요 넘기시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시죠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는 데다 1234 그 다음에 컨펌 이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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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하기 뭘 쌓는지 잘 모르니까 1234 그ee 나 엑시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빌번호가 너무 간단하다 하고 경고가 나요 아시겠죠 그래도 그래야 넘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next 눌러주시구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설치되는 게 나오세요 지금 oracle xe 폴더에 데이터 서버도 여기서 돌리고 데이터 부분도 지금 쓰시는데 TNS 리스너 정보 같은 거는 확실히 보셔야 돼요 여기에 원래 기본이 1521이기 때문에 1521로 바꿔 놨습니다 그 카페나 소스에 보시면 전부 다 1521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해 되시겠죠? 요거는 한번 눈여겨보시고 8080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 HTTP로 그래서 이거 HTTP로 쓸 때 그 톰켓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서 톰켓 서버를 8080 포트로 설정을 해서 할 거고요 그 보통은 이쪽에 요걸 잘 요걸 바꿔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는 요걸 바꾸지 않아요 그냥 내비 두고요 그냥 웹포트를 보통인 8080이면 뭐 9000번 대 이상 900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웹포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8080 잘 안쓰고 변경 웹포트 그 톰켓 서버로 돌리는 포트 번호를 그냥 원래 기본은 80이니까 기본 웹포트가 80입니다 80이니까 80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버전 포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쓰게 되시게 됩니다 변경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됐으면 인스텔 하시면 이제 애가 인스텔이 시작이 되죠 창에서 인스텔이 쭉 실행이 됩니다 그 용량이나 이런 것에 이제 SE나 E나 SE보다는 조금 더 덜 걸리고요 시간상 늘리게 되고요 그 설치하는 파일 자체도 이제 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시간 조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설치가 다 완료되면서 설치가 다 완료됐으니까 뭐 이러면서 정보를 설치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설치를 전부 다 해주세요 그 됐으니까 Create and Starting Server Oracle 서버를 지금 만들고 돌리려고 돌리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체크되어 있죠 지금 열심히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 Oracle 서버 돌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시간이 걸려서 이게 다 돌아가고 하시는 데 되고 이제 컴퓨레이션 아 설정하고 있네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자꾸 바뀌죠 진행되는 때마다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나시면 조금 기다리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끝났다 성공적으로 Setup and finished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됩니다 그래서 Finish 눌러서 설치를 전부 다 끝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Oracle이 잘 도는지 안 도는지 보면 바탕 화면 쪽에 그 이 아이콘들이 몇 개 생기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런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Started 실행되고 있는 Oracle을 볼 때 사용하는 편집하고 쓸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Oracle이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Oracle은 서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맨 아래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앞선 누르세요 거기에 작업 관리자가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작업 관리자 클릭해서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는 1234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설치가 다 끝나면 서버 서비스 확인을 하려는데 서비스 서비스 확인을 하시는 거는 확인은 작업 관리자에 가셔가지고요 작업 관리자 관리자에서 서비스 탭이 있습니다 서비스 탭 서비스 탭이 있는데 서비스 탭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것은 여기 간단히 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돼 있으면 그냥 지금 돌아가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보이십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 보시니까 이 중에 이제 자세히 를 눌러보시면 자세히 자세히 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 말고 맨 위에 보시면 서비스 탭이 보이세요 서비스 탭 됐죠? 서비스 탭을 클릭하세요 그럼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컴퓨터 하나에 서비스 되고 있는 엄청 많아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세요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안 돼 있다면 이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하고 오름천수 정렬, 누름천수 정렬을 해줍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정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오라클이니까 O 스페링 키보드에서 O 누르세요 이제 O쪽으로 이동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그 사용해야 될 서비스는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서비스 XA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태가 실행중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서비스가 잘 돌고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요청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리스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라클 TNS 리스너 하시면서 여기 서비스 여기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 TNS XA TNS 리스너 라는 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당장 필요한 게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NS 리스너가 필요하세요 아시겠죠? 오라클 XA TNS 리스너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상태가 실행중이어야 돼요 실행중이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제 실행중이고 내꺼 컴퓨터가 이제 너무 연할 거라서 이것까지 돌리기는 좀 힘들어 그러면 얘를 필요할 때만 실행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실행을 하고 중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비스하는 데서 클릭을 하시고요 오라클을 누르면 중지가 있습니다 중지 중지를 하고 서비스는 아무거나 먼저 어떤 거든 먼저 상관없이 하시면 돼요 TNS도 클릭하시고 오라클을 눌러서 중지하시면 여기 중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중지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오라클 서비스가 안 돼요 이렇게 중지된 상태면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도 할 수 있고 얘를 끌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끝났다가 이제 중지시켰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것도 이제 X이나 E 서비스 서비스 SE나 E를 설치한 경우에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니까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만 이제 연동을 해서 실행을 해보고 잘되면 다시 이제 중지시키고 다른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으세요 이게 한 번 되면은 또 이제 그냥 생각 없이 그 컴퓨터 자체에 이런 이제 그 상태가 좋거나 이제 최신 사양 같으면 그 S이나 E도 그냥 실행해 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써더라도 그렇게 느려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 느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지시켰다가 다시 실행했다가 중지시켰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서비스가 지금은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되어 있도록 됐고요 이렇게 중지시킨 다음에 컴퓨터를 끄면 중지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XE가 내가 실행시키고자 할 때만 실행하고 싶다 그걸 이제 수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동으로 실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여기 지금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상태를 바꾸는 거는 맨 아래 보시면 서비스 열기가 있습니다 서비스 열기 서비스 열기 서비스 열기 보이시나요 서비스 열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지금 내 컴퓨터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모든 이름과 항목과 상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상태에서 보여주는데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름 잘 보여지고 있고 설명 설명은 이제 여기 회사에서 만들 때 설명을 넣는 게 있고 설명을 안 넣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안 넣는 거는 조금 이상한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수동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것도 있고 수동으로 돌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이제 HP라는 큰 회사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없는 거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해커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잘 안 집어넣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설명이 없으면 여기 이름이 뭐지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별로 쓸며가 없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주게 돼요 그리고 상태가 나오죠 상태는 실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행할 수 있고요 상태를 클릭하면 이제 상태별로 모을 수 있어요 실행되고 있는 걸 다 모을 수 있고 종지되는 걸 모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름 중에서 저희가 오라클 오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시고요 정리를 시킨 다음에 오 하시면 오쪽으로 이동을 하죠 됐죠 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서비스를 죽여놨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고요 이게 비슷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들 오라클 잡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요지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잡이 아니라 오라클 서비스 엑스에요 실행하라는 데 엉뚱한 거 실행해 놓고 이제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비슷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는 오라클 서비스 엑스에 대한 TNS 리스너에 대한 설정을 하려고 해요 현재 시작 유형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은 윈도우가 실행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자 서비스 오라클 서비스 엑스에 서비스 엑스에 오라클 엑스에 TNS 리스너 엑스에 TNS 리스너 는 자동으로 지금 실행되게 만들어놨어요 윈도우즈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시겠죠 올라오게 되어 있고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더블클릭 한번 해보시면 더블클릭 하시거나 이제 속성열기 오라클릭을 누르면 속성 속성열기를 하시면 속성이 한 개 열립니다 지금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속성이 열리는데요 시작 유형에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동으로 바꾸면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을 해야 시작이 될 거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자동 서비스가 계속 실행 중인데 컴퓨터를 꺼버리면 정상적으로 종료를 했을 때는 컴퓨터 키면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지를 시킨 다음에 컴퓨터를 꺼야 이제 수동이 제대로 먹어요 서비스가 수동으로 해서 적용 또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이 수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TNS 리스덤도 마찬갑니다 더블클릭 하시는게 좋겠죠 더블클릭 하시고 수동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눌러서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시작은 여기서도 시작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서비스 탭에서 시작할 수 있고 작업표시줄에 서비스 탭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주로 서비스 까지는 가지않고요 서비스 까지는 가지않고 여기서 그냥 중지시켰다가 시작 중지 이게 다 가능합니다 중지시켰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TNS 리스트면 금방 시작이 되는데 서비스 엑스는 이제 실행 중 하면서 이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을 때 설치되는게 변경 정보를 파일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것은 포트번호 8080입니다 포트번호 8080이라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통캣이 안들어가거나 오라클이 안들어가거나 둘중에 나중에 실행되는 놈이 안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 를 이용해서 자 명령 프롬프트 를 이용해서 패스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패스 패스 쳐서 이제 보시면 그 맨 앞에 붙어있는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집어넣은거에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미콜론 두개 찍어도 괜찮습니다 세미콜론 한개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패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 두개 찍었다고 해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류가 나지 않으시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프롬을 깔았는데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제가 이제 제일 대장이다 이거죠 맨 앞에다가 패스를 집어넣게 됩니다 아시겠죠 집어넣으시면 뭐랑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셧다운 톰캣의 셧다운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 있는 셧다운을 실행하게 돼요 여기 있는 셧다운을 실행하게 돼요 아시죠 오라클의 셧다운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라클은 권한인 세대인데 아이디아과 패스워드 집어넣으라고 계속 욕을 합니다 아이디아과 패스워드 집어넣으라고 욕을 하면 아 이게 톰캣 서버를 돌리는 셧다운이 아니라 오라클의 셧다운을 시행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오라클을 먼저 깔고 이제 톰캣이나 이런거를 나중에 해서 그 설정을 앞쪽으로 집어넣는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톰캣은 지금 하나 둘 셋 세번째 있어요 세번째 들어가 있고 지금 오라클이 첫번째 올라와 있네요 첫번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정을 해서 지난거처럼 수정을 해서 설정하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물론 이제 창끈 그냥 끄시면 됩니다 톰캣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영양프롬프트 같은 창을 그냥 닫으시면 종료가 되세요 종료가 돼서 그 문제는 없습니다 컨트롤 C나 이제 그 창닫기를 이용해서 종료를 시켜 주셔도 되는데 셧다운을 이용해서 종료를 시키려면 넷피쉬에서 오른쪽 박수 눌러서 속성 갑니다 어디 가는 거죠 속성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패스 찾아가는 거죠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환경 변수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맨날 했던 거죠 여기 시스템 변수 중에서 피자 눌러서 패스 찾아갑니다 패스 편집하는거죠 편집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오라클 좀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밑으로 카탈리나 언더바 홈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밑으로 내리는거 내려주시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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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확인을 전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닫습니다 닫으시고 다시 실행한다는 거죠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방금전에 설정되어 있는 패스가 패스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가 지금 맨 앞에 들어가니까 잡아고요 그 다음에 통캠 그 다음에 오라클이 들어갔죠 오라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패스는 앞에 있는게 우선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걸 먼저 찾아갑니다 아니죠 현재 있는게 없으면 앞에 있는걸 먼저 찾아가니까 이제 오라클이 먼저 찾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톰캡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라클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에서 여기 오른쪽 작업회시줄에 서비스에서 IP줄에서 서비스에서 이제 여기서 오라클 찾아가서 오른쪽만 스포드 눌러서 중지 시키고 시작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다 아시겠죠 오라클 서비스 시작할 때는 여기서 시작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미 시작되어 있는 실행 중 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쓰시면 되십니다 그냥 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NS 서비스 XE와 오라클 XE TNS 리스너를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구요 예 오라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